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얼굴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얼굴뼈 수술 그러니까 윤곽 수술이라고 그러죠 윤곽 수술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못 따라 두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년여전에 인류 연예인 사각턱과 성형수술로 만든 V라인의 턱라인 차이점이라는 동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적폐로만 생각이 되었던 사각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저도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있는 내 L자 턱, 귀미턱, 사각턱을 어떻게 하면 고급진 귀족턱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지 화장술이라던가 성형수술, 다른 입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사각턱에 대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면마숨만 보아도 못생긴 건 사각턱이 아니라 연예인 사각턱 필이 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쪽 얼굴에서는 이 빨간 선을 따라 V라인 얼굴로 느끼게 되고 뒤쪽 얼굴에서는 노란 선을 따라 엣지 있는 귀족턱 라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즉 빨간 V라인과 노란 사각 라인이 합쳐져서 고급진 얼굴 라인이 된 것인데요 왼쪽은 귀족사각턱 같은데 오른쪽은 왜 L자 턱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면 관상성형에서는 얼굴을 볼 때 가장 먼저 얼굴에서의 골질과 육질 비율을 따지게 되는데요 오른쪽 분의 경우 골질이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육질도 만만치 않게 많아서입니다 이때 얼굴 육질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심부볼 지방 제거인데요 특히 한국인의 경우 피부가 얇은 서형인과는 다르게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체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얼굴 살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뚱뚱한지 알고 있는데 얼굴만 뚱뚱하지 몸은 비교적 날씬한데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체질이라 그렇습니다 심부볼 지방 제거를 하여 이 부분에 볼 폐임이 발생하면 얼굴 볼륨도 작아지고 이렇게 앞쪽 V라인 엣지가 살아나서 한결 얼굴이 갸름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광대뼈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 볼 폐임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화장으로 화장 뭐 쉐이딩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노란 화살표 길이인 얼굴 깊이에 따라 사각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인데요 이는 왼쪽의 장두형 얼굴과 오른쪽의 납작한 단지형 얼굴로 인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영상 후반부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옆면 얼굴에서 얼굴 깊이 측면의 사각턱을 분석해 보면 이 노란 화살표 길이가 길수록 사각턱이 덜 보이게 되는데 이에 대표적 연예인이 이영애 전지현씨가 되겠구요 이 노란 화살표가 짧은 무턱의 경우 귀밑턱이 잘 보이게 되므로 무턱 교정을 하게 되면 턱 라인이 저절로 귀족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개 노란 화살표 사이의 각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하늘색 방향으로 사각턱 각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 더욱 직각으로 되어서 귀밑턱이 보기 싫게 되고 하늘색 원의 앞턱과 노란색 원의 귀밑턱의 레벨 차이가 나지 않아 정면에서 더욱 넓적해 보인다고 하여 이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사각턱의 각도가 커져야 귀족턱 각도라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이 길어져서 사각턱 각도는 완화되었지만 하관이 큰 얼굴이 되어 도리어 안하는 입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걱턱형 얼굴에서는 대부분 사각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얼굴은 왼쪽과 같이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가 길지 않으면서 사각턱의 각도도 완만한 윤곽이 되므로 사각턱 수술 시 사각턱을 없애는 것이 아닌 노란 원 부위로 올리면 귀족턱 라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화장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의 빨간 화살표 길이 즉 코 옆 거짐의 윤기 정도 콧등의 높이는 성형의학적으로 얼굴 깊이 프레시할 뎁스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가 길면 연예인 사각턱 비율 서양인 사각턱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실전 연습으로 2분 사각턱 분석을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얼굴 외곽선이 오각형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사각턱도 상당히 각져 있으면서 콧구멍에서부터의 턱 끝까지의 하관이 상당히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사각턱으로도 보이지 않고 큰 하관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도톰하면서도 가로로 넓은 입술이 하관 여백을 채우기 때문인데요 사각턱이 각져 옆으로 퍼져 있다고 하더라도 입꼬리가 사각턱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으면 여백이 빨간 화살표밖에 남지 않아서 도리어 매력적인 하관이 되는데 이런 비율의 얘가 안젤리나 졸리의 얼굴 비율이 되겠고요 콧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하관이 크다고 하더라도 입술을 조금 크게 그리거나 그렇게 하면 하관 여백을 이렇게 줄어들어 보이게 된다면 사각턱 라인이 도리어 엣지 있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넓은 턱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사각턱에 대해서 이 사각턱을 어떻게 하면 엣지 있는 연예인 라인의 귀족턱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 비율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뼈 수술, 윤곽 수술을 안 하다 보니까 2년여 전에 이런 윤곽에 대한 얼굴 비율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영상을 못 올린 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한 감이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하는 얼굴 윤곽에 대한 비율이 있게 되면 여기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비슷한 사진을 구해가다가 그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적인 그런 분석뿐만이 아니고 관상학적인 비율과 또 그 다음에 얼굴 면, 얼굴 깊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전적인, 실제적인,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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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